예 반갑습니다 BJ의 가르마구요 유튜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트루와 오늘 메뉴는요 유튜브에서 오랜만에 피자 먹방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좀 있어갖고 시켜봤습니다 동네 피자고 피자샵 치즈 후라이 피자 오븐 스파게티 버팔로 윙 서비스 봉 24,000원입니다 저 근데 참고로 피자 다 못먹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 부탁해갖고 최대한 많이 먹을게요 최대한 잘 먹겠습니다 핫소스는 2개 뿌렸구요 제가 또 피자 먹을 때 뒤에 이거 안 먹거든요 이해해 주면요 아 아니 잠깐만 이거 비주얼 안살아 늘어나야 돼 어 이렇게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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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현님 세게 고마워요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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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치즈 후라이 피자 치즈 후라이 치즈ً 사이즈 치즈 맛있네 음 맛이 있어 라면 안 먹는데 야 뭐야 이거 되게 싱거워 보이는데 이거 소스가 잠깐만 아이고 합찬님 4개월 구독 고마워요 어서오시고 소스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이게 싱거워 보이는데 아닌가 이거 치즈 오줌 치즈 오줌 아니 오줌이라네 뭐야 이거 치즈 오븐 스파게티 이런 식으로 데워서 먹으라고 지금 오자마자 거의 바로 먹는 건데 이거 24,000원이야 음 쏘쏘 쏘쏘 그냥 그래 쏘쏘 근데 아까 누가 그랬는데 피자샵은 이게 맛있다고 하더라고 이게 음 음 맛있네 이거 맛있다 이거 음 어? 이거 맛있다 나 이거 솔직히 여기가 야.. 피자 전문점인데 이거만 따로 시켜먹고싶은데 뚠뚠뚠뚠뚠 Egg 어서오시고 음 준뚜루 recompensa 응? 야 이거 왜이렇게 맛있어? 응? 어우야 피자집인데 이 집이 이거 잘 하네 이 집이 윙봉 잘 하네 이 집이 아 좀 느끼하다 이거 단무지 묻힌건데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덜 느끼해 대전 중구사라요 서현님 오늘 메뉴 괜찮긴 한데 저 솔직히 맛있는데 다 못 먹어요 이거 한나님 어서오시고 소스 이거 오긴 왔는데 이거 뭐 하얀색 치클 하나 왔어요 하나 개 존맛까지는 아니고 그냥 먹을만한 정도 같아 그냥 먹을만한 정도 솔직히 개 존맛 왜냐면 제가 그냥 치즈후라이를 생각 못했는데 제가 감자튀김을 안 좋아하는데 그 생각 없이 그냥 리뷰만 보고 시켰거든요 알라먹어지게 오랜만이다 너 저 중구사라요 중구 저 중구 사라요 중구 스위트 우유님 어서오시고 아 이거 너무 맛있어 나 이게 자꾸 계속 먹고 싶어 이거 피자 어디꺼에요 피자사 아유 아유 너무 맛있는데 뭐야 이거 눈찡하면 모르지 잠깐만 나 이거 먹은 적 있나? 저 먹은 적 있어요 이거? 치즈후라이 오랜만에 드신다 저거 먹은 적 있어요? 근데 내 솔직히 맛은 내 기억 안 나는데 이 비주얼이 지금 낯이 있긴 해 이 비주얼 낯이 이거 나 지금 어디서 본 거 같아 이거 하면 내가 먹었었나? 먹방에서 아 이거 먹는 이유야? 한 번 더? 모르겠어요 그냥 리뷰보고 시켰는데 잠깐 나 본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어디든가 초기 때 먹었었나 이거? 지금 나 근데 지금 화면이 아 지금 장면이 많이 본 거 같긴 하겄네 지금 아 저번 주에서 먹었었어요 이거? 아니 이게 너무 맛있다 이거 아 서현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희 동네 피자스쿨 없어요 그래? 어떤지 어쩐지 어쩐지 이게 너무 낯이 익더라고 쿠폰이 생긴 게 나 저번에 먹었었구나 여기서 나는 이거 오늘 리뷰보고 시킨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거 수제피클 아니야? 우리 합찬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다 먹겠습니다 저번에 먹을 때 버팔로이 말 없다고 했다고? 근데 여기 제가요 이사 왔잖아 이사 왔잖아 아 맛은 다른 건가? 맛있는데 되게 맛있는데? 24,000원이나 가격 아 수제피클이야 여기? 거기? 거건 똑같네 알볼로랑 어? 알로보린가 알볼로인가 거기 나 이것만 따로 시켜서 먹고 싶다 응? 알볼로에요? 아프리카 bj는 제니스 후원이야 원래 게임 bj분들은 스푼 받는 거였거든요 저는 선물 받은 거예요 저희 팬한테 이렇게 님들 동네에 혹시 피자샵 있으시면 무조건 이거 추가 시키세요 무조건 추가 시키세요 진짜 너무 맛있네 윙봉 진짜 그냥 웬만한 치킨집보다 더 맛있는 거 같은데 치킨이 어? 소주 안 돼 먹방 해야 돼요 음 윙봉 둘 다 맛있어 둘 다 핫 소스 2개 뿌렸어요 콜라 옆에 있어요 아 이 구성에 콜라까지 포함입니다 24,000원 어디 피자야 여기 피자샵 나는 진짜 항상 느끼는 건데 피자 한 판 드시는 분 왜 이렇게 신기하지? 진짜 근데 뭐든 먹으면 느린 게 늘어 왜냐면 저 고등학교 때 피자 두 조각 끝났어요 두 조각 못 먹겠더라고 이거 코카콜라 줬어요 코카콜라 줬어요 스파이크 먹을게 이게 피자샵이요 그니까 그런 게 있어 치킨 잘 먹는 사람 피자 잘 먹는 사람 오늘 봐봐 치킨을 한 판 다 드셔도 피자를 반도 못 먹는 사람 있고 피자 한 판 다 드셔도 치킨 반을 못 먹는 사람 있더라고 저는 다 그냥 어중간에 빵 뒤에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그거 뭐지? 신도우 있으면 저거 바꾸려고 했는데 신도우 바꾸는 게 없었어요 옵션에 저 1인 1닭이요? 저 힘들게 해요 1인 1닭 라면은 최대 5개? 그 이상 못 먹어요 라면은 5개 5개 오빠 맛있 줄 아시는데 몰라 이게 제일 맛있어 이게 이게 제일 맛있어 소스 찍은... 아 이거 뭔 소스인데 갈릭 소스 같은데 막 속에 보면은 조명 때문에 안 보이실 텐데 알맹이가 막 들어있는데 아 이것도 수제 소스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니까 저는 라면은요 먹어요 5개 먹는데 치킨 한 마리 힘들어 피자 한 판 힘들고 야 이거 소스가 느끼할 줄 알았거든 안 느끼해 짜 짜 음 와 이거 수제 소스 느끼하지는 않는데 느끼할 줄 알았는데 짜 짜 짜 짜 레귤러 아니에요 라지 이게 짜요 음 내가 근데 그만큼 많이 찍어서 그런가 찍어질 때 배꼽 보여달라고?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배꼽을 실시간 못 보여 드리고 세트 메뉴요 갑자기 어떤 분께서 배꼽 보여달라고 하는데 배꼽은 제가 실시간 못 보여 드리고 밥 먹어서 그 엘라 사진 보면 배꼽 여기 있어요 됐죠 오케이 오케이 밥 먹어서 못 보여 드리겠어 몰라요 먹방에 배꼽 보여달래 어디 피자인가 여기 피자샵 아뇨 스테프는 녹빵이에요 녹빵 녹빵 응? 다들 같은 말 하네 피자샵은 진짜 윙이 맛있음 진짜 닌 개꿀 겨털 방문을 보여줬잖아 같이 배꼽하고 같이 있었는데 물미역 못 봤습니까? 물미역 못 봤어요 물미역 역 맛이 있어 직업 지금 bj 응 다해서 콜라 포함 24,000원 스태프님께서 생방 언제 하느냐 아마 스태프님이 주무시면 할걸요 이 정도면 혜자예요 24,000원 스태프님 이거 생방이네요 아니 스태프님 지금 녹방이에요 지금 12시 14분인데 녹방입니다 주무십 오시면 될 것 같은데 뭐야 헷갈리지 않아요 녹방이에요 하소수 뿌린거구요 검은거 이거 뭐라고 하지 저도 피자는 잘 몰라갖고 잠깐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 아 미도리님 녹방에서 팽자 고마워요 아 올리브예요? 음 그렇구만 곰팡이 그건 니 피부 아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음 어 순간적으로 진심나왔다요 죄송합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미트님 미안해요 진심쟁이예서 나도 펩시 싫어 서브웨이 먹방 아 서브웨이 그거 너무 양 많아서 그거 두개 먹기 힘들던데 가르마는 배불러 말이 많다 빙고 내 방송을 너무 잘 알아 저는 우선 배부르면 말이 많아지고 많이 씹어요 아니 유튜브에서 먹어달라는데 가끔 이렇게 먹어줘야지 우아 다 먹을 것 같아요 부담주지마요 다 못 먹어 그런 말씀 하지마요 왠지 다 먹어야 될 것 같잖아 지금 이거 배부러 죽겠는데 부담주지마 남자들은 피자 별로 안 좋아 그냥 뭐든 처음 한입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처음 한입이 진짜 피자도 처음 한입이 진짜 맛있거든요 처음 한입 인정? 치킨도 그렇고 햄버거도 그렇고 치킨도 그렇고 햄버거도 그렇고 내 손달라고 했다가 뒷반명이 오지리 맞았다 안쪽끈한 게 다행이네 햇불다 볶은 녀님 안쪽끈한 게 다행이야 응? 미용실에서 할 말 genes 못 할 말인지 눈 작아진 것 같다고 저 탈적 고래 이거 한 번 먹을게요 배터 찍었어 야 형 피자 들고 춤춰주세요 근데 지금 그 시.. 뭘 제가 만든거죠 아 님들 제가 죄송한데 다 못 먹어요 부담되지 마요 민꼬님 어서 오시고 민꼬님 통금청해 감사합니다 다 먹을게요 배 터져 상의 고맙습니다 못 먹어 못 먹어 배 터져 욕하면 되니까 알라뿅뿅뿅 들어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